다는 아내역 자아... 오! 볶음! 좋아! 지금 되게 좋았어! 이 느낌이 너무 좋지? 영구스튼 발이야 팔가살이 너무 귀여워 다 왔어, 볶음 다 왔어! 자아 다 왔어 이제. 부산이야. 다 왔어 이제. 부산이야. 부쿠야. 바다야. 바다. 바다구 모으고 지금 얘는 관심이 없어. 오늘 놀러와가지고. 부산에 살아요? 아니요. 놀러왔어요. 부산에서 부끄러워. 오늘 왔어요. 너무 유명인사 온 거 아니야? 유튜브 애인사야. 되게 이쁘다. 감사합니다. 부끄럽게 좋아. 감사합니다. 그래 어디서 많이 보듯이 실루엣을 했다 너. 얘랑 많이 닮았다 했어 안그래서. 아 정말요? 귀여워. 진짜 이쁘구나. 무슨 일이고. 이거는 뭐 거의 문신같이 이렇게 풀 수도 있네. 귀여워. 귀여워. 근데 훨씬 더 날씨가 없네. 그쵸? 너무 귀여워. 죄송해요.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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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머니 만날래. 안녕. 안녕. 사람들한테 이쁜말보니 더 좋았어? 어머. 너무 둘렀어요. 속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귀여워. 귀여워. 얘 진짜 수고. 감사합니다. 하하하. 가자. 기분 좋아 지금 꼬뿌 좋아? 물이 무서워 쫄보 오 Joshua 아 근데 왜 거기에 관심은 안하느냐 그러니까 얘 난리날 것 같은데 미쳤다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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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이쪽 케이크 표정이! 부쿠! 아니 부쿠 그냥 저기 앉아있는건데 왜그래 부쿠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그래 계속 그래 가까이도 아닌데 가자 애기 화났어 너무 이뻐 부쿠 안녕 어떡해 서울에서 놀러왔어요 진짜요? 이거 드세요 제발 아니요! 이거! 안돼 어떡해 안녕 어떡해 어떡해 오죽해 오죽해 너무 예쁘다 정말 얘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황당거리며 걷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아가야 자리 지내라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려봐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라자이스에서 우리가 물었어야 했나봐 그냥 먹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